자 오늘 게스트를 모셔볼까요? 오늘 게스트 저 안 알려줬어요 오늘의 게스트 훈련소에 있을 김희철이 가장 부러워할 분들입니다 다 제대하고 돌아온 멋진 연휴 돌아온 붐내는 붐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이름을 왜 이러지? 데코와 최저! 네! 와아 우대차단!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훈련! 존경하는 건 다 빠졌고 살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핸섬해졌는데 반갑습니다 맑음해졌어요 너무 잘생겨서 좀 안 할게인데요 아 꿈 빠졌어요 아니 여기가 좀 빠지니까 없어 보이네 진짜 너무 그지? 많이 나이 들어 보이네 저희가 동기였어요 우리 다이나믹도 최저가 아 이분이 최저가 계코예요? 최저가 계코요? 아 이 중에 계코? 계코 같잖아요 아 저쪽도 계코 같애 김희철 씨로서 제대한 세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그시냥 아 그래도 김희철 씨하고 정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겨우 부탁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미스에이의 수지! 네 하늘이의 수지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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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pel 하늘이의 수지! 아이고 진짜 진짜 우리 Sandy 대화Я의 수지 우주가 그냥 동일했어요 동 씹어요 아 제가 어디 옆 자리에요? 앉아요 앉아요 자리를 바꾸면 최자는 결혼하지 않았어요? 개코가 결혼했어 바꿔줘야겠다 개코 바꿔줘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19살이죠 지금 고3인가요? 고2예요